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정하, 원희룡, 강기윤, 윤희숙 등 후보 4명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꼽은 낙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민주노총이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온 원주갑 박정하, 인천계양을 원희룡 등 이들 후보 4명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악의 후보로 선정했습니다. 2022년 박정하 후보는 기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외국자본의료기관, 이른바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원특자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